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애호박은 111%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월에는 5위부터 애호박까지 주요 과체류 전부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긴 장마로 일조량이 부족해 단수가 줄어들고 침수 피해로 출하 면적이 감소한 건데요. 이러한 출하량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과일 9월 전망 보겠습니다. 사과배, 포도, 복숭아는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입니다. 감귤과 사인머스켓은 출하량은 증가하지만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할 전망인데요. 감귤은 품질이 좋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사인머스켓은 높은 소비자 선호도 때문에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단감은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전년보다는 떨어질 전망입니다. 점점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과일 가격이 올라 걱정이 많으시죠? 실제로 차례상에 주로 오르는 사과, 배, 단감의 추석 성수기 전망을 살펴보면 저온 피해와 생육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사과와 배는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하고 늦은 추석으로 타품종 출하가 가능해진 단감은 가격이 하락할 전망입니다. 올해 주요 과일 생산량은 감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농업관측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장마와 잦은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코로나19로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는 요즘인데요. 서로 배려하고 조금씩 나누면서 올 추석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이었습니다.